반도체 공정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기업인 그린리소스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린리소스는 지난 2011년 설립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설비에 적용되는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기업입니다. 코팅 소재부터 부품 및 장비, 코팅 기술로 이어지는 원스톱 솔루션을 바탕으로 초고밀도 코팅 소재와 코팅 서비스 등을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및 디스플레이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고밀도 코팅은 반도체 웨이퍼 중 필요한 부분 외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에 적용됩니다.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식각 공정 수유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내플라즈마 내식성에 보호 코팅을 적용하면 높은 출력의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식각 챔버 내 부품을 보호해 오염 입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제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초고밀도 코팅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향상도 기대됩니다. 공모 정보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64만 주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만 1,000원에서 만 4,000원입니다. 희망 공모금 밴드는 180억에서 23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배정된 주식 수는 41만 주이며 청약 한도는 4만 800주입니다. 청약 일정입니다. 수요 예측 일은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청약 일은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배정 공고 일, 납입 일, 환불 일은 11월 16일입니다. 상장 일은 미정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 11기 매출액 136억 영업이 31억을 2022년 12기 매출액 250억 영업이 37억을 2023년 13기 반기말 매출액 89억 영업이 22억을 기록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34.2%입니다. 이종수 그린미소스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 이후 생산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 외에 초전도 선재가 활용되는 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종합 첨단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가매매, 장중매매, 종가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3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가입اء 정신 tiger 우연 홍의 gives Commerce